자 우와 이래 해야 되잖아 쓱짱 슈아 난데 쓴데 저희 영상 보정은 없어요 카메라 왜 가져왔어? 카메라 가져오면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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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초장 네 왜? 왜? 너 얼마나 많이 잘 못먹는다고? 스누게 빼고 가야겠다 뭐야? 뭐야? 하아 흠 음음음음음 뭐야? 뭐야? 왜그러워? 우아아 우아아 으아 한 번만 안 미안 허억 후아악 와아 아 하아 으아 아 너 이걸 줄 알아 멋있어 뭐야 청소를 시작하게 우와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이번엔 불톱으로 안 부딪혀 으아아 박수랑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아아 유한아 친구 이름 뭘로 지어줘야 돼? 로봇어 아 로봇어 아 로봇어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2시리즈인데 이제 원룸이나 2룸이나 20평대 이런 딱 이런데에 적합해 그냥 청소를 아무것도 안해도 이렇게 딱 해주는거지 시리즈가 여러개 있는데 어제 이게 10월 10일날 11번가에 나오는데 허어 아직 그러면 출시촌이 예전거보다 컴팩트하우트 사이즈도 딱 좋고 이게 Q5 프로 플러스랑 그리고 Q8 맥스가 있어 자 그중에 우리는 Q8 시리즈지 아마 내가 봐도 이 Q8 시리즈가 우리한테 딱 저 답을 밝힌거 같아 400명도 짧은데 물걸레 청소되는데 그 다음에 저게 브러시가 2개나 있대 원래는 하나가 이렇게 있는거 같아 근데 이제 2개가 있어가지고 청소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앱이 너무 완벽해 이게 앱에 센서가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우리집 이제 청소공간은 맵핑이 가능하대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집 도면도 만들어가지고 청소할 구역도 정해지는거지 그러니까 우리집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한다는거 그렇지 이게 적외선 센서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사용 안하대 지가 알아서 이제 다 피해가는데 장애물은 완벽하지 다박 다박이다 진짜 로버락 다박 자 어떠신가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전자제품 구독과 그런거를 잘 안써요 솔직히 맞아 근데 진짜 좋아요 이거 한 번만 쓰는 사람 없고 한 번도 안 쓰는 사람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 없는거 같아요 맞아? 맞지 않아? 맞아 맞아 아니야 자 어떠신가요?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꽤 행복해요 진짜 너무 앞으로가 기대돼요 나도 나도 자 얼마 안남은 유카의 생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일 브이로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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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유카 오늘도 생일이 왔구나 생일이 왔구나 2023년 8월 생일 2024년 8월 생일 2025년 8월 생일 정말 축하하고 이런 영상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 유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유카가 없었으면 나랑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맙고 유카 밖에 없어 우리 노한이랑 승짱이랑 고아 열심히 살자고 생일 축하해 사랑해요 안녕 안녕 엄마 생일 축하해요 자 먼저 뭐가 필요해? 메롱 그다음에 체리 그다음에 메롱 엄청 많이 알았어 메롱 그다음에 포도야 또 파이프야 유카는 생일 케이크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노한아 엄마가 왜 생일 케이크 안 먹어? 아 엄마가 과일 케이크 좋아하나 봐 유카는 몸 관리 때문에 케이크를 안 먹습니다 로한이와 상의를 해봤는데 과일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치?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놈의 아들과 제가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네 야야야야야야 네 한 번만 더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너 뭐 꺼진 넣는 거야? 야 야야야 괜찮아 한국 남자가 한국 남자가 한국 남자법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법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긴데? 정식의 완성 엄마 불러 보자 엄마 일로 오세요 짜잔 정환이도 만들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아니요 뭐 별거 없었어 자 일단은 밥을 먹고 생일 케이크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자 자 어휘고 어머님 오이김치 잘 먹겠습니다 우산이 생일때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 응 그래도 이 년이 되면 귀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연락을 받는 게 좋겠다 응 결혼이 된 느낌이 어때? 무서워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자꾸 사회는 나를 어린이로 만들잖아 어린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약간 예쁘잖아 몸에도 조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완전히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들 알고 계세요? 파스포트 왜요? 파스포트 왜요? 오늘은 성수에 갈게요 생일 케이크도 만들고 밥도 한 20분 만에 화상 만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야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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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항상 하하하하 제 생일 3,4일 전부터 공포에 떨고, 스트레스와 불안함, 우울증까지 왔다면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유카 흑인 친구들을 불렀어, 내가. 옛날 유카 흑인 친구들. 자, 반영! 자, 시작! 자! 아, 그래? 생일 날 유카! 아, 그래? 띠이니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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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링. 왜이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좀 봐 왜이렇게 쥬어? 왜이렇게 쥬어? 어디서 해? 왜이렇게 쥬어? 왜이렇게 쥬어? 이렇게 제 흑인친구를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에? 에이아이니까? 진짜 아프리카를 보내주셨어 우리의 친구들이래요 진짜 쥬어졌지만 괜찮아? 그거 생각 못했는데 저런게 준비해야지 그니까 내 주변사람을 보내줄시키지 말라고 아 프로? 아 프로 보여요 진짜 프로뿌보여 그럼 1인치 3건 야 뭐 다 붙네 이만의 텐션은 고가이메그라이 인스타에 인스타에 어떻게 해피버스데이 할지 봤을때 바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귀면서 어쩔 수 없지 그정도 가격은 할만한 가격이었어 그래서 했지? 근데 뽕아 지금 하루만에 오더라고 정말 좋은거 봤어 친구들이었으면 어떨 뻔했어 그치 너는 왜 1인치 뵙던 일까봐 걔네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 생일만 되면 그렇게 내 생일을 잘 기억해 지금은 한번도 아니고 3년 연속했을걸 진아 언니가 야 미리 미리 그래도 다들 착해서 해줬던거 같아요 다시한번 미안합니다 생일영상? 정말 다양하잖아 요카생일 정말 시리즈다 되게 추억이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 보통은 이렇게 프린트하우트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잖아 소렌의 옵션과 안넣어요 자 요카생일 보네로 데이트하러 출발 컷 컷 끝 예이 예이 보기 마치 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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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행복해! 저희 영상은 보장은 없어요 안녕 안녕 아 대리새 엄마 프로잖아 이놈 프로잖아 이놈아 여기? 응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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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른 일단 오늘 아침부터 루한이와 과일 케이크를 만들었고 루한이와의 영상편지, 제 영상편지, 그 다음에 흑인 친구들의 영상편지 6화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8월 6화 생일이 정말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해 아마 이걸 루한이가 보고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밥이나 과일 케이크는 만족하셨나요? 과일도 제가 이제 케이크보다는 과일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준 것 같아서 루한이도 같이 왔어요 해외에서 영상편지 보내주신 업체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웬만한 한국, 일본 컨텐츠 업체보다 더 빨라 등간이 없어 봄으로 갔다네요 루한이도 정말 엄청났어요 오랜만에 오늘 팬들 만났잖아 구독자들 만나면 다 몇 살이에요 하면 23살 아니면 19살 뭐 아 감사해요 하는데 막 제가 이모잖아요 여러분 왜 봐요 우리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진짜 신기하다 싶었어요 진짜 왜 보는 거지 근데 아무튼 젊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어요 순짱이랑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많지 않지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엄청 많은 연락 받고 너무 감사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카가 그래도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저도 오늘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이제 선물이 안 와서 너무 아쉬웠어 그러니까 언제 벌써 우리가 이 나이가 되고 루한이가 이렇게 크고 너무 빠르다 일단은 오늘 생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윤망하시고 행복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로도 찍고 우리 그러니까 오늘 말 걸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지나가다가 저희 보시면 많이 말 걸어주세요 네 특히 오늘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상담을 하더라고요 일본 여성과 썸이 있다는데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는데 왜그러면 한 번 미카가 정의를 해줘 그러면 하루에 3,4개는 일본에서는 적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틀린 것 같고 일단 좀 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각하고 제대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탐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가 있답니다 아무튼 그 남자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유카 채널 생일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취한 모습으로 찍었으면 유카가 마지막으로 한번 멘트하고 끝날까요? 응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생일 축하해요 유카 내 생일날 야자 야자 자 시작 나 오늘도 유카 채널 생일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취한 모습으로 놓으셨으면 유카가 마지막으로 한번 멘트하고 끝날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